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구군대 거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에 값주 입건을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